백스윙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요 보면 체중이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스웨이, 코킹, 그리고 오버스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저는 우선 이 밑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발부터 위로 좀 올라와서 어깨까지 어깨 움직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이 발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발에서요? 네, 발 저는 스웨이 그렇죠, 스웨이, 체중이동 이런 게 있어요 체중이동, 그러니까 이 스웨이라는 동작은요 체중이동을 과하게 하면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백스윙이라는 동작을 할 때 체중이동이라는 동작이 있죠 근데 대부분 체중이동이 오른발로 갔다 왼발로 가는 동작이에요 맞아요, 오른발로 갔다 왼발로 근데 이 체중이동을 과하게 하면 스웨이라는 동작이 나와요 스웨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밀리는 동작을 스웨이라고 하고요 다운 스웨이동을 하면서 왼쪽으로 밀리는 동작을 슬라이드라고 해요 이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하체가 오른쪽으로 밀리는 동작이 스웨인데 이 동작은 하체가 체중이동을 너무 오른쪽으로 과하게 이렇게 하면 스웨이 동작이 나와요 그러면 이 체중이동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왼발로 보내라 그래서 또 왼발로 보냈는데 이게 체중이동이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과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중이동은 100% 갔다가 100% 갔다가 아니에요 이게 가는 듯 맞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체중이동은 약간 반동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물결 흐르듯이 가서 정지했다가 또다시 왼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반동, 물결처럼 이런 식으로 하체가 마치 좀 제가 춤을 추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잖아요 두 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춤도 잘 추실 것 같아요 춤을 엄청 잘 추실 것 같은데 아니요, 아니요 이렇게 좀 약간 하체가 이렇게 웨이브 하듯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물결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어때요? 잘 되는 거예요? 네, 두 분 다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? 근데 장세별 아나운서는 공을 칠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맞아요, 이거보다 조금 더 끊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, 이렇게 좀 다 가서 멈췄다가 이렇게 치는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웨이브 타는 느낌의 스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어드레스를 딱 하면 이 어드레스를 하는 순간 저는 벽을 만들어요 벽을 어떻게 만드냐면요